이렇게 비가 오는데 아우 저희 나눔 노래자랑도 여러분께 깜짝 초대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니마 니마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미송 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미송입니다. 굉장히 단아하신 모습이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의상도 예쁘시고 오늘. 우리 복제TV 나눔 노래자랑의 처음이신 거죠? 네. 여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인사를 한번 멋지게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전국 나눔 노래자랑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니마 니마로 활동하는 김미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죠? 네. 정원 씨가 말씀하셨듯이 되게 단아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래 제목이 니마 니마인데요. 데뷔하신 지가 조금 되셨죠? 네. 조금 됐습니다. 그럼 이번 앨범이? 네. 이 집입니다. 두 번째 읽으시고요. 네. 나는 노래자랑에 이렇게 처음으로 오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가슴 떨리고요. 네. 직접 이렇게 생방송으로 뵐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김미송 씨는 대구에서 오신 거예요? 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눔 노래자랑에 오셔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니마 니마를 한번 청해볼까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합니다. 박수!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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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